경보도 안 흘렸면 누가 침입했다는 거야? 보안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. 주사는 발자국도 보입니다. 어떤 쥐새끼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해. 들키면 안 돼. 도망치게 해야 돼. 누가 나가자. 누가 접속 기록 삭제해줘. 했다. 사법 고장. 도망쳐! 멈춰!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아! 왜 이래? 김치에 있어. 차지야! 깳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